수행 잘하는 법 경허스님 공부하는 사람은 마음 움직이지 않기를 상과 같이 하고 마음 넓게 쓰기를 허공과 같이 하고 지혜로 불법 생각하기를 해와 달 같이 하며 남이 나를 옳다고 하든지 그르다고 하든지 마음에 끄달리지 말고 다른 사람의 잘하고 잘못하는 것을 내 마음으로 분별하여 참견 말고 좋은 일을 당하든지 좋지 아니한 일을 당하든지 마음을 편히 하며 무심히 가져서 남보기의 숙맥같이 지내고 병신같이 지내고 벙어리같이 지내고 소견같이 귀먹은 사람같이 어린아이같이 지내면 마음의 망상은 저절로 없어지느니라 설사 세상 일을 똑똑히 분별하더라도 비유할건데 똥덩이 가지고 음식 만들려는 것과 갖고 진을 가지고 흰옷 만들려는 것과 같아서 성불하여 마음 닦는데 도시 쓸데없는 것이니 부디 세상 일을 잘하려고 하지 말지니라 때로 깨우쳐 마음 찾기를 놓지 말지니라 이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고 의심하여 각오고 간절히 생각하기를 배고픈 사람이 밥 생각하듯 하며 잊지 말고 할지니라 법개당에 보이다 등암화상에게 주다 부처님이 일대장교를 설하시어 오개와 십선의 법으로서 인천의 나개하고 고집멸도의 사제법으로서 아라한과를 증득하게 하며 무명, 행 등 십이인연법으로서 영각과 벽지 불가를 증득하게 하고 사홍서원과 육바람일법으로서 보살도를 행하며 권교의 보살은 아승지겁을 지나면서 사홍서원과 육바람일을 행하되 권교 10신 10주 10행 10회양의 과일을 지나도 묘도를 통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직도 유의법을 보고 희유하다는 생각을 내며 무상법을 들으면 망연하여 어쩔 줄을 모른다 부처를 구하려는 지견은 마음에서 항상 끊어지지 않으나 번뇌와 습기의 뿌리와 꼭지가 없어지지 않으므로 부처님의 개화 가르침에 의하여 항상 눌러 항복 반난이 비유하자면 환주를 잘하는 사람이 주술의 힘으로써 맹수와 독사를 제지하여 그 독으로 하여금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지 못하게 하되 사람을 해치는 독을 제거하지 못하듯이 또한 저 불법 가운데 의심의 뿌리가 끊어지지 않아서 마치 어떤 물건이 가슴 속에 걸려있는 듯 하나니 이럴 때의 선지식을 찾아서 묘한 도를 깨달아 얻으면 곧바로 십지자리에 오르게 되며 선지식을 찾지 않고 깨닫지 못하면 마침내 타락할 뿐이다 보조국사가 이르되 무릇 참학자는 처음에 먼저 바른 인연을 심어야 하나니 오계와 십성과 십인연과 육도등법은 모두가 바른 인연이 아니니 자기의 마음이 곧 부처인 줄 믿어서 일년무생의 사마승 직업이 공하나니 이렇게 믿는 것이 바른 인연이니라 함이 이것이니라 부처님이 방편의 힘으로 연부라는 법을 설하여 중생들을 인도하시니 그 뜻이 매우 묘하건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마음을 잘못 써서 효력이 없으니 어쩌랴 아미타경의 정토의 장엄을 크게 설하시고는 왕생하는 법을 설하시기를 하루 이틀 내지 이랫동안 한 마음이 어지럽지만 안으면 이 사람은 왕생한다 하였고 16광경의 불상을 관하여 성취하는 법이 있는데 마음을 한 곳에 메어서 그 관하는 것을 영역히 하여 오랜 시간을 또렷이 하면 산매에 들어 무량수를 성취한다 하였다 경 가운데 새 무리들에 왕생하는 것이 모두 보리심을 내었기 때문이니 보리심이란 무엇인가 곧 중생들이 날마다 쓰는 신령스럽게 느끼는 성품이다 만약 이 신령스럽게 느끼는 성품을 개발하거나 혹은 능히 관상산매를 성취하거나 혹은 능히 일심분란을 성취하면 저 왕생하는데 무엇이 어려우랴 그래서 규봉선사가 이르기를 연불하여 정토에 나기를 구하더라도 또한 16관성과 연불산매와 반주산매를 닦아야 한다 하였으니 이것은 산란스러운 마음으로 명호를 외워서 문득 생사를 해탈하여 정토에 나려는 것과 다른 것이다 어렵고 쉽고 더디고 빠른 것은 변명을 기다릴 것도 없이 스스로 명백하다 만약 하루 동안 마음이 산란하지 않고 이틀 동안도 마음이 산란하지 않다면 어찌 이래를 기다리며 만일 한번 관함이 역력하여 오랫동안 명백하고 내지 16개의 관법이 분명하여 오랫동안 명백하리니 보리심을 바라는 것도 또한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만약 이와 같이 온전한 공력을 조사해 참고하는 문 가운데에 베풀면 누가 견성성부를 하지 못하겠는가 화두를 참고하는 문 가운데 말한 깨어 살피고 고요의 균등함을 지니면 반드시 견성하고 연불문 가운데 말한 일심불란은 결정코어 왕생하나니 일심불란이 깨어 살피고 고요의 균등함을 지님이 아니겠는가 대개 10지 이상 보살도 보신불의 정토를 전부 보지 못하는데 번뇌에 얽힌 범부가 등이 생사를 해탈함은 그 공덕이 온전히 일심불란을 의지합니다 만약 일심불란이 되지 않으면 어찌 단번에 벗어버리겠는가 대개 모양이 고두면 그림자도 단정하고 소리가 크면 메아리도 웅장하고 착하게 살면 천상에 나고 악하게 살면 악이와 지옥에 들어가며 청정하여 어지럽지 않은 마음으로 살면 생사에 해탈하여 불국정토에 나는이 이것은 필연의 이치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하면 어찌 모양은 굽은데 그림자는 고둘 수 있으며 소리는 작은데 메아리가 클 수가 있겠는가 뿌리를 푹 도다 주지 않고 가지와 잎이 무성하기를 바라며 기초를 단단히 쌓지 않고 건축물이 기울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자는 어리석지 않으면 미혹한 사람이다 청어화상도 자기의 힘과 남의 힘 이야기를 인용하여 왕생하기를 깊이 권하였지만 산란심으로 생사를 해탈한다는 글은 보지 못하였다 경에 이르기를 부처님께서 중생들이 생사고에 빠진 것을 보기를 마치 사랑하는 어머니가 어린 자식이 물불을 모르고 뛰어드는 것을 보는 것과 같다 하였다 가석하다 근래의 수행인들을 보니 능이 참되고 바른 스승과 도반을 찾아 도의 안목을 결택하지 못하고 온전히 남의 힘만 의지하며 그저 입으로만 명호를 외우며 부처님이 구제해 주기만을 바라다가 그 공력이 궁극에 가서는 모두 마군이에게 포섭되는 것을 내가 보고 듣고 허물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그 수가 매우 많토다 이 그름이 있으리요 달마 대사가 이르기를 인의 예지신을 이름하여 규역이라 했고 대소승이 기본이 되는 뜻을 이름하여 규역이라 했고 범부의 마음도 내지 않고 보살의 마음도 내지 안코 부처의 마음도 내지 않아야 비로소 이름하여 규역 밖을 벗어났다고 하였다 또 이르기를 누가 죄를 짓고 지옥에 떨어지더라도 스스로 자기의 법왕을 보면 곧 해탈한다 하였으며 또 이르기를 깨달음은 잠깐 동안이거니 어찌 머리가 희도록 번거롭게 하랴 하였으며 육조대사가 이르기를 앞생각이 미혹하면 중생이오 뒷생각을 깨달으면 부처라 하였으며 또 옛사람이 이르기를 용이 뼈를 바꾸어도 그 비늘은 바꾸지 못하고 범부가 마음을 돌이켜 부처가 되어도 그 얼굴은 고치지 않는다 하니 이 범부는 제일 높고 귀에서 백천산매와 한량없는 묘한 뜻이 당인의 한 생각을 떠나지 않고 있다 옛사람이 이르되 이 일승법을 듣고 믿지 않더라도 부처가 될 인연을 맺고 배워서 이루지 못하더라도 인간과 천상의 복보다 낫다 하였으니 하물며 믿고 배워서 성공한 사람이랴 어찌 수행의 뜻을 둔 자가 이것을 버리고 구하리요 만일 참구하는 수행문을 논하자면 어떤 스님이 조주에게 묻되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조주가 이르기를 무 라고 하였으니 꼬물거리는 미물에게도 모두 불성이 있다고 하여 권을 조주는 무엇 때문에 없다고 하였는가 옷 입고 밥 먹고 대소변을 보거나 시봉하고 남을 가르치거나 경을 읽고 손님을 맞이하고 보내거나 머물고 안고 누울 때나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빛을 돌이켜 비추어 보고 이화두를 들어오고 가며 의심하고 의심해 가며 살펴서 다시 관하고 갈고 다시 닦아서 세간의 온갖 번뇌와 사량 분별하는 마음을 담안 무자위에 돌이켜 노는다 이와 같이 공부하기를 날이 오래고 달이 깊으면 자연이 깨닫게 되나니 마치 굶주린 이가 한 술 밥에 배부르지 못하며 글씨를 배우는 이가 한 권의 종이로 능히 글씨를 이루지 못함과 같으니라 굳건한 마음을 판단하여 시종 다른 변통이 없으면 그 도를 이루기 쉬우리라 옛사람이 이르기를 고양이가 쥐잡듯이 하라함은 심한을 움직이지 않음을 이름이오 암탈기 알을 품듯이 한다함은 더운 기운을 상속시킴을 말함이다 화두를 들 때에 물을 거슬러 돛을 달듯이 하되 혹은 냉정하고 담담히 하여서 아무런 재미가 없기도 하며 혹은 마음이 갑갑하고 열도 나나니 이것이 남의 집일이 아닙니다 다만 화두를 드는데 가장 묘한 것은 정신을 집중시키는데 너무 조급히 하지 말며 너무 늦추지도 말고 깨어 살피고 고요히 하고 면밀히 하고 희하여 호흡을 평범히 하며 줄이고 배부름을 평균하게 하며 눈에다 정기를 두고 척추는 꼿꼿이 세운다 인생의 한 세상이 마치 문틈으로 천리마가 달리는 것을 내다보는 것처럼 덧없어서 풀끝에 맺힌 이슬 같으며 위태롭기가 바람 앞에 등불이라 백가지 개교를 부려봤자 마지막 이르는 곳은 마른 뼈 한 줌 뿐이로다 이와 같이 덧없음이 빠르고 생사의 일이 크고 급하니 급하기는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이 해야 한다 태어났어도 온 곳을 모르며 죽어도 가는 곳도 모르며 죄업이 아득하며 몸뚱어리가 무너지며 불길이 치솟아 사생과 육치가 가슴속으로부터 잉태되니 어찌 두렵지 아니하랴 만약 참되고 바른 참선 수련이 아니면 어떻게 생사의 업력을 대적하겠는가 이렇게 분명하게 생각하여 공부를 헛되이 하지 말지어다 이와 같이 연결지어 이끌어주심은 모두가 부처님과 조사의 성실한 가르침이라 감히 한마디 한 귀절도 서로 속이지 않음이라 전날의 가르침을 감히 저버리지 못할세 이에 어리석은 마음으로 한마디 하노라 그러나 게으르기에 다만 하고 싶은 말을 끌어 말할 뿐 문자를 연마하는데 힘쓰지 아니하였고 말이 또한 다음이 없기에 대랴 이와 같이 하노라 등암 장로에게 강의한 법어를 여기에 쓰노라 단 Correct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